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카카오페이징권에 윤정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장님. 안녕하세요.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까요? 소폭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래도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남아있긴 합니다. 오늘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. 우선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부담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전일 사실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출회되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. 1월 5일 그러니까 수요일 금융투자가 1조 이상의 매도를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. 그런데 전일 같은 경우 이제 3600억 정도로 이 매도 물량 상당히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관의 매도 물량은 5000억 가까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. 1월 5일 같은 경우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를 할 때 기관이 6000억 이상의 매수를 보여줬는데요. 외국인 같은 경우 매수 금액이 2000억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이 기관의 매도 금액이 사실은 배당으로 인한 차익거래 성격이 좀 강했었는데요. 이 차익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관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. 전일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연기금이 또 1400억 정도 매도를 좀 강하게 보여준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보여지고요. 이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0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.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기관의 매도를 좀 받아주는 그런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환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약세가 보여진다라면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매력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지금 불안한 모습, 국내 증시도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소폭의 하락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 꼽아주셨는데 그래도 참 어제 몸살을 많이 알았습니다. 많이 좀 조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단을 오늘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? 네, 우선은 떨어지더라도 2900선 여부 지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. 2900이 살짝 깨졌었죠. 12월, 11월 말, 12월 초 이때 깨졌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. 지금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상당히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미국 시장도 다우보다 낯사기 좀 더 약하죠. 국내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뒷받침하는 요인, 미국과 국내 시장 모두 실적입니다. 불안한 모습들, 약간은 시장을 굉장히 신중히 바라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여러 투자자들의 모습들이 양 시장 모두 나오고는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잘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상당히 좀 자신감은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, 금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되는데 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. 그랬을 때 시장이 조금씩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여지고요. 지금 시장이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말랐습니다. 그럴 때에는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더 커지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코스닥 시장, 시총 상위 종목주들이 게임주와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, 그리고 바이오주입니다. 모두 그 밸류에이션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 자체는 2022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. 대체적으로는 좀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에 좀 가까운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은데요.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라면 철강주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 잘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저밸류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적으로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데 생산이 줄어서 유가가 좋아진 게 아니라 소비가 늘어서 유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싸고요. 그리고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잘 나오는 은행주 그리고 22년도 사상 최근대 영업이 예상되는 자동차 이 네 섹터는 밸류에이션 낮으면서도 실적 좋은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22년도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